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. 잘 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해서 수능날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가슴에 상처를 입은 친구들에게 그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고자 그 아픔을 함께 하고자 제가 이렇게 TGC 영상을 올립니다.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제가 한번 쭉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. 누구는 그 상처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누군가는 그 상처를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. 이제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꽃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 상처를 치유하는 법, 즉 꽃을 피우는 방법은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와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. 그저 열심히 공부한 것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 그렇다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. 그 대신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성공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. 여러분의 열심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선생님이 함께하고자 합니다. 열심히의 열정위에 어떻게 스스로 논리적이라는 진정한 공부법을 얹어서 여러분이 최상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십시오. 이벤트에 녹화하십시오. 그리고 활짝 열어놓은 저의 연구실을 편안하게 찾아와 주십시오. 차 한 잔을 마시며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도 드리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여러분도 충분히 1등이 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